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을 화답하고자 하는 의미로 준비를 한 프로젝트입니다 뭔가 따뜻함을 좀 전하고 싶었고 웨딩싱어즈 때 함께했던 멤버들이랑 추억을 좀 소환해서 제 노래를 통해서 랜선 추가를 받는 기분으로 불러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한 곡입니다 또 같이 노래를 한 건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굉장히 뜻깊고 저한테도 행복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들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오랜만에 노래하는 거고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완성된 이 작품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들 잘 불러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웨딩보이즈 멤버들과 함께한 노래고요 웨딩보이즈 멤버들이랑은 20대 때 처음 만나서 같이 공연했었는데 지금 이제 군대도 다 전역하고 30대가 돼서 또 다른 느낌의 축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감미롭고 달콤한 노래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